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인쏠인데요. 깔창이죠. 프로스펙스에서 되게 괜찮은 인쏠이 나왔더라구요. 임팩트존 인쏠이 있고 그리고 플라시폼 인쏠인데 뭐 다양한 버전들이 나왔던데 이 두개가 그나마 좀 뭐랄까요?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은 꽤 비싸요. 두개 다 거의 만원 좀 넘고 그러는데 인쏠을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것은 좀 그렇죠? 근데 케이스도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있고 두가지 버전은 우선은 임팩트존 인쏠. 임팩트존 인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들 이런 되게 야리꾸리 휘황찬란한 이런 인쏠도 많이 봤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단순하고 심플하면서 적당히 미니멀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인쏠인 것 같아요. 우선 이 EVA 폼 같은건데, 프로스펙스 때 예전에 뭐 플라버니 뭐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붙이면서 폼 연구를 많이 한 것만큼 기존 EVA 인쏠들 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가지 아까운 코팅이 그냥 일반 천이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뭐랄까 이렇게 털 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조단 시리즈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털처럼 나 있는 거. 무스탕 같은 느낌. 이런 걸로 코팅이 되어있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거 하나 좀 아쉽네요.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한 거는 그만큼 뭐랄까요. 요게 요정도로만 바뀌었어도 정말 한 10, 20% 더 이게 체감 쿠셔닝도 좋아지고 발을 딱 잡아주거든요. 물론 인쏠을 많이 신었다면 발 모양만 이렇게 변하죠. 이게 새까만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같이 좀 파여 들어가면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좋은데 그게 살짝 아쉽고요. 펄퍼레이션 같은 거는 있어도 좋고요. 힐에도 약간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고요.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임팩트 존으로 힐에 한층 더 다른 재질의 소재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뒤가 꺼지는 느낌이 있는 신발이거나 아니면은 평평한 신발인데 뒤에 충격 흡수로 부족한 신발이죠.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만 줌이어 달려있고 뒤에는 맹탕인 신발들이 많으니까 그런 신발 신을 때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아치 서포트가 좀 더 단단하고 지지력이 있는 게 있으니까 가끔 너무 평평하고 그냥 전체 쿠션이어서 발이 푹 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신발이 있을 때 거기서 이런 가운데 밑풋에 이렇게 케이싱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지지력 같은 것도 제공하고 좋은데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게 만약에 아치 같은 게 좀 올라와 있어서 발을 괴롭히는 신발 있잖아요. 그럼 이 단단함이 그 괴롭힘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평평하게 넓어지니까 여기 찌르는 게 이렇게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아치 같은 거에 민감한 평발인 분이라면은 오히려 또 이게 이게 조금 올라와 있는 만큼 이게 좀 더 거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애매해요. 평발인 분들이 조금 덜한 아치가 너무 찔리는 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걸 이걸 쓰면은 이게 오히려 좀 아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발을 가진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뭐 아치가 높은 편도 아니고 평발도 아니어 가지고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웬만한 및 푸트 챙크 같은 거 없는 신발에 신기해서. 이 엘리베이션이 약간 있어서 이것도 좀 좋았고요. 어떤 신발을 쓰면 좋았냐 하면은 뭐 이를테면은 폼포지 같은 신발은 이 힐에 힐이 되게 둔탁해요. 엄청 둔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충격 흡수력이 여기 전체 주며에다가 여기 주며가 두 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둔탁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걸로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이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럴 때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던 34 같은 경우도 크기가 보기에는 주며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 아치가 좀 찌를 수 있어요.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조금 더 저항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유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힐은 이게 폼 재질이 좀 말랑말랑한데 전족부는 좀 단단해요. 그리고 줌웨어도 전족부보다 힐이 더 많이 느껴져 가지고 이게 좀 꺼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된 쿠셔닝이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만원대로 인터넷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잘 검색해 보고 비교해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다양한 게 나오고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인솔이 이름이 뭐였더라? 플러쉬 폼. 플러쉬 폼 인솔인데 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PU 재질 느낌의 폴리우레탄 재질의 인솔이 되게 드물어요. 따로 파는 게. 팔면 그냥 EVA 인솔들이 많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밀도가 좀 있는 폴리우레탄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그 신발이 쿠셔닝이 부분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뭐 발가락이나 뭐 특정 부분이 좀 꼬집는 듯이 핀칭한 아픔이 있는 거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쿠셔닝이 뭐 이를테면은 조던 엘리베이션 아니면은 컨버스 G4 같은 신발은 줌웨어 있는 부분은 딱 좋은데 그 바로 앞에 부분이 발가락 같은 데가 아파요. 조던 34나 35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줌웨어가 괜찮은데 이 발가락 부분이 좀 딱딱하거든요. 그런 신발을 신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쉬한, 플러쉬 폼이라서 이게 쿠셔닝을 제공해 줘가지고 그게 좋습니다. 너무 두껍지도 않고 좋습니다. 너무 물컹물컹하지도 않고 이런 PU 인솔이 예전에 아디다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셔닝 거의 없이 지상고 낮은 신발들이 많이 나왔고 인솔으로 쿠셔닝을 거의 다 대체하라는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이거는 좀 하얀색이라서 밀도가 좀 낮으면 좀 더 말랑말랑한 인솔이고 검정색으로 좀 더 단단한 PU 인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디다스 신발을 그래서 좋아했거든요. 이 인솔을 교체형으로 주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게 진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은 쿠셔닝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뭐 전족부에 뭐 플레이트가 갑자기 여기 있어가지고 딱딱딱딱하던 그런 신발들이 있잖아요. 뭐 돈 이슈 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피크 같은 신발들 예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이제 전족부에 좀 딱딱한 게 있으니까 플레이트가 갑자기 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신을 때 좀 도움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쿠셔닝 체감 쿠셔닝을 많이 좋게 해주거든요. 이런 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죠. 신발 전체를 이것 때문에 구매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귀한 귀하고 좋은 PU 인솔이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여기 힐에 좀 더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과하지는 않아요. 과하지는 않은데 적당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두껍게 전체적으로 더 올라와 있고 이거는 모서리만 조금 올라와 있고 가운데 보호되는 그 배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어 정말 고마운 인솔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다른 거 뭐 에어나 뭐 부스트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괜찮은 쿠셔닝인데 부분 부분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신발들을 전체적으로 유니폼하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다 부드럽게 라이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인솔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서퍼스 표면이 이게 또 그냥 약간 그냥 평범한 뭐랄까요 그냥 평범한 옷감 같은 제재의 텍스탈인데 이렇게 약간 무스탕 느낌으로 해줬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했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아 아디다스에서 준 이 인솔도 예를 들은 그때 무슨 나일론 같은 느낌으로 미끄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줬었거든요. 우리가 뭐 군대에서 행군할 때 뭐 양말에다가 스타킹 신거나 비누 칠해가지고 발이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여 준다는 그건 이제 직립보행하고 오래 걸을 때 다리에 피로 덜 생기고 물집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거고 뭐 농구나 러닝을 할 때는 이게 발을 딱 감싸줘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는 되게 좀 바보 같은 컨셉이죠.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컨셉 보다는 약간 조금 나은데 그래도 이거는 그날은 좀 나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플러시하게 무스탕 같은 재질로 좀 돼 있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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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